1.1.1 2.1.1 2.1.1 3.1.1 왜 몰라 언니가 잘 먹은 게 왜 이럴 일이야 아니 잘 먹으면 돼 그럼 테리가 잘 먹으면 되잖아 이거 빨리 먹는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천천히 얼마나 예쁘게 잘 먹냐가 이기는 거지 테리도 잘 먹고 있어 그러면서 잘 먹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잘 먹고 가는 거야 응 엄마 이거 땡큐라믄 여기에 여기에 색깔이 보이니까 꾹꾹 누르면 안 되겠다 점성이 좀 비춰지니까 예쁘다 엄마 가는 인터넷 엄마 뭔데 엄마 아빠 혹시 좀 분류 이야기 조금 더 달콤했어요 하리 왔어? 헤리야 엄마가 오늘부터 뱀 키우기로 했어 뱀이 어디있어요 뱀이 여기있잖아 여기? 저기 앞에 장난감이야 장난감 진짜인줄 알았어? 응 안돼 어 잠깐만 바꾸가 저거 너가 먹을거야? 우리 지켜주려나봐 저거는 왜 안가서 맛있을까? 저거는 왜 안가서 맛있을까? 이렇게 맛있을까? 너무 맛있다 맛있게 맛있다 맛은 어떠세요? 응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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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맛 어때? 맛있어 맛있어 어 갖다 줄게 어머 꼬백인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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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쟁이시다 혜리의 패션은 어떻게 생각해? 혜리야 나는 똥 같다 나 똥 아인 같아 어 Dollar 보다 OST Raglan 위 boss 올해 이건 Angels 어 그러네 동현이 brac 빨리 들어가 급제 약 10% 너무 멋쟁이여가지고 찍어주려고 여기 뒤에 서봐 엄마가 찍어줄게 아빠 깜짝 놀랐어 나는 강남시장에 해봐 강남시장에 해봐 강남시장에 해봐